약간 방금 그런 눈빛이었어 나 이렇게 차가는데 약간 뭐야 약간 이런 눈빛이여서 약간 마상 다를 뻔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직 낯가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다 치팡 푸시고 네 다들 저희 공연 끝나면 큰 박수 앞에? 아 저희 공연 끝나면 다 같이 큰 박수와 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? 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곡 애프터 라이브 가보도록 할게요 애프터 라이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라이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라이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프터 라이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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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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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